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현실감각이 없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국제결혼 안하고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면 다들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고 가시길 바라죠. 요즘 30대 한국 여자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배우자 연봉이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디 이상한 후루꾸 사이버레카 채널에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알버판 뉴스 채널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죠. 그리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본인 연봉은 3천만원이면서 남편의 월급은 1억을 요구합니다. 정말 잘 쳐줘서 이 한국 여자는 22살의 연봉 3천이니까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다 치겠습니다. 하지만 30대의 연봉 3천인 한국 여자도 남자 연봉 1억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이 한국 여자는 1억도 아닌 2억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인터뷰 질문은 현실적인 배우자 연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현실감각 개념이 없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진연들 버는 거 3배는 더 벌어야 1억인 건데 왜 저렇게 그녀들은 개념이 없을까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녀가 평등하자라는 건데 어째서 저 한국 여자들은 여자가 더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남자만 더 벌라 말할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짜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현실감각 없는 여자들이 많은지 보여드릴 겁니다. 연봉이 1억 5천인데 월급 실수령액이 5,600만원인 게 말이 되나? 연봉이 1억 5천인데 월급이 5,600일 수가 있나? 월 1,250 벌어야 연봉 1억 5천이잖아. 라고 말하는 진짜 멍청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다 말하죠. 이 여자들은 방구석에서 엽떡만 허버허버 먹느라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해본 사회생활이라고는 알바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본 경험이 없는 그야말로 한심한 인간들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감각 혹은 현실감각이 없다는 게 바로 느껴져 버리죠. 월급 600만원인데 지 연봉 1억이라는 남자는 숫자를 못 세는 건가? 라는 지능 낮은 질문이 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여시들 남자 조건 한번 봐주라. 나 설거지 빨리 당하고 싶은 30살 여자거든. 근데 친구가 연봉 1억인 남자 있다고 소개받을 거냐 해서 연락하다 사귀게 됐어. 근데 핸드폰 갤러리 보다가 월급 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월급 600인 거야. 아니 나는 연봉 1억이라 해서 솔직히 왔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설거지 당하고 취집하려고 만나는 중이었는데. 이거 내가 너무 화나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연봉 1억이면 월급 600이 맞다고 하더라. 내가 멍청한 거야. 나 이해시켜줄 천사 어디 없어? 연봉 1억이면 적어도 매달 900 이상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레전드 질문이 여성시대에 올라오고. 나도 몰랐어 연봉 1억이면 월 천만 원 버는 줄 알았네. 세금 진짜 많이 떼어가는구나 라는 우리 여자들의 발언이 보이시냔 말이죠. 한심하게도 남자 돈만 보고 만나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 거기다가 현실 감각도 없어서 연봉 1억이 구라인지 알고 친구에게 화내는 모습까지. 정말 완벽한 김치된장 페미스탑 널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심한 우리 여자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에 임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연봉 1억을 검색해보세요. 당신네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고 세금 감각이 없는지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답니다. 국내 근로자의 3점 평균 연봉은 4213만 원입니다.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연봉 1억 이상의 남자는 전문직 혹은 인류대 기업이 아닌 이상 30살 언저리에 받기 힘든 금액이죠. 자기 와꾸가 주년 예인급이 아니고 나이가 25 정도가 아니라면 연봉 1억 번은 남자와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연봉 1억 번은 남성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혹시 저런 여자들을 설거지하고 싶나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째서 여자 선택은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제발 국제 결혼하세요.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 총 비용은 3600입니다. 부디 국내 여성과 결혼하여 설거지 퐁퐁남의 인생을 살지 않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세금 얼마 때 가는지 모를 수도 있지 그걸로 멍청하다 말하지 마 기분 나쁘네. 세금 얼마 때 가는지 모를 수도 있지 그걸로 멍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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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